4박자씩만이 지장조 한 세트만 하고 지장조 한 세트 중무리 내장단 중무리 내장단 다 내장단씩만 통일합니다 우리가 모든 장단은 내장단씩 통일하고 중무리 변박을 외웁니다 자 제작 하나 둘 둘 셋 넷 둘 셋 1, 2, 2, 2 1, 3, 4, 5, 6, 7, 8, 8, 8, 9, 9, 10, 11, 12. 12. 12. 14. 14. 14. 1,2,3,4,2,3,4,5, 4,6,5, 6,6,6,6,6,6,7,7,7,7,7,7,7,7,7,7,7,8,7,7,8. 중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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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3 2 2 자 그 다음에 세마치 고구마 마 마 마 부터 마 팔 두 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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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잘 준비했으면요 준비했습니다. 그 때 우리가 7번 했던가요 방다를 초에 7번자 선생님, 번호 누가 누가 안 찍어놨어? 저번에 배웠던 거에요. 페이지가 틀려서 막 헤매다가 중본이 773, 페이지 3번? 77, 773 773 3번은 아, 딱 따더라, 딱 콩, 잡 콩,따 맞네 3번, 저기 한국의 장단 2에 77페이지 세번째 세번째 시작 콩,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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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에요 시작 콩,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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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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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아무튼지 간에 부채를 집에서 하나씩 갖고 그것을 치셔야 돼. 안치면 아무 생각 없으니.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강약을 아직 강약을 바꿔서는 못하고 있구나. 78페이지 둘째, 둘째 두 번째 있는 것. 합, 궁, 딱, 엇. 이거 구국이네. 이거 같이 차려면 어렵겠지. 이렇게 하나는 뒤집어서. 얘는 그냥 치면 돼. 오늘 구국 연습을 하나 해봐. 잠깐만요. 자, 여기서 돌아가면서 홍비님. 어, 됐네. 이게 두 번 때리는 게 아니라. 이런, 이런 개념이거든요. 손바닥 주지거든요. 그러면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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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이려면. 이거 자비자 아니야. 그렇지. 일어난 비중이래. 그거랑 같이 차지. 저렇게 정신구에 상담하는 게 아니라. 그런 것 같나요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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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그러고 나서 쉼표 두 개 다 있지. 그리고 거기에 그거 나오잖아. 이거. 그것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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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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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밑에. 그 밑에 그 척같이 생긴 것이 사실 그 척이 아니라 이거 이거. 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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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그러면은 우리가 이 올랐습니다. 올문도 올랐으신 게 우리 끝냅시덩. 자, 우리 회장님 어디 계심 하심? 공수. 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